. 레벨 할아버 선생님 파이팅!! 파이팅! 사랑합니다 하나 둘 둘 Bullet ! discussing 워호호호호 원 워호호호! 워호호호어 워호호호호!! 워호버 пользов Lind bas서 워호호호호 워호호호 myths 와 대박. 와 유희야. 유희야. 아무것도 못했는데. 아 최고야. 자, 은혁이. 오늘 혼자 덩치고 달립니까? 진짜야? 진짜야? 이거 뭐 끝날 줄 모르래? 와, 10미터. 10미터. 처음 올라가 보는 거니까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. 그리고 너무 높았어요, 진짜. 내가 여기 왜 올라왔지? 이런 생각도 올라왔어. 우와. 우와, 닭살 눌렀어. 야, 괜찮아? 어때? 봐봐, 봐봐. 야, 우리가 기분이 되게 이상해, 우리가. 내 안 말한 친구들, 앉아 화이팅! 화이팅! 여긴 떨려. 이곳 김천 라이빙장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. 아, 예. 더 이상 올 곳이 없어요. 여기는 정상. 자, 자, 자. 최고! 그리고 중요한 건 마스턴트의 장소에서 가장 높은 곳. 10미터의 우리 친구가 도전합니다. 자세! 진짜 심장소리가 쿵쾅쿵쾅 들리면서 막, 아, 그 뭐라 그래야 돼? 막 미치겠는 거죠, 진짜. 야,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는 게 아쉽네요. 이게 약간 동료인가 봐. 이 승모 곧 우리의 기쁨이니까. 우리 멤버가... 화이팅! 야, 진짜. 아, 정말 효과 보이네. 어, 그 너무 너무 효과. 너무 멋지고 너무 우아하지 않아요? 그쵸. 여기 서 있는 우리 동생이. 죽어놨듯이. 어, 깨끗해.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가슴을 감고. 네, 깨끗해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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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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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리 봐봐. 와, 자세 놀러시겠어요. 와, 이게 철도 이쁘다는데 안 철해지고 쭈욱. 얘 감자 맞네, 지금. 와, 들었을 때 언젠.